많은 사람들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덕목이 필요하다. 가수가 가져야 할 덕목은 인내심, 열정, 자기관리 그리고 성실함 등이 있다. 인내심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계속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열정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가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자기관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하며 성실함은 항상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가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성공을 위한 비결은 일관된 노력과 끈기, 자기개발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 일관된 노력과 끈기를 통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개발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성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협력은 팀원이나 스태프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덕목과 성공 비결을 가수가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보다 높은 성공을 거두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